KT가 고객 140여만 명에게 9월 이동통신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내 정정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. 요금을 잘못 안내한 고객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131만 명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15만 명입니다. KT는 청구 작업에서 잘못 입력했다며 상황인지 후 카드사와 공조의 신용카드 고객에게는 승인을 취소해 실제 결제일에 출금되지 않도록 했고 승인 및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고객에게는 승인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KT는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반 고객 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내일TV 뉴스입니다.